이 없으면 잉몸으로 산단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저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원작의 동일성을 보장하며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저자는 지적작업과 산물에 대한 보상으로 저작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것이다. 저작물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저작자의 입지는 축소되고 저작행위가 위축될 수도 있다. 또 지적작업과 저작물에 정당한 보답을 하지 않는 사회 풍조가 걸림돌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혜택보다 저작을 위한 저작이 목적인 작업도 있을 것이다. 저작을 위한 저작물을 반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은 족쇄가 될 수 있다. 상업적인 출판이 저작권 문제를 저자에 미룰 때 저자로서는 연구서적의 관례를 따르거나 따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검증의 바안으로 사회연동망 sns를 이용한다.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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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